트랜지2 오프라인은 이 반들이 워낙 행동력이 빨라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실장이 안실장도 모르는데 벌써 문자가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프는 안 모집해요? 오프는 끝났어요? 네 지금 줌 온라인 수업 하실 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들 온라인 들으시는 선생님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또 물어볼 거 있어요? 수업 방식은 지금 하던 식으로 할 거고요 특별한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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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